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아, 잘 잤어? 콩아, 너 왜 이렇게 깨지지 않냐? 또라, 일로 와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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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풍이는 너무 귀여워. 우리 풍이는 사람 손을 탄다고. 보이지? 콩아. 어어어, 미안. 근데 햄, 햄스터는, 햄톤이는 살이 좀 쪄야 좋은 거랬어. 너희들이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봐. 자, 봐봐. 찹쌀떡처럼 보이지? 접쏠똑. 콩이, 인사해. 오랜만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콩이에요. 저는 맨날 맨날 해바라기 싫어 먹어서 살이 이만큼이나 쪄답니다.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풍이는 사람을 절대 물지 않는다. 우리 풍이는 사람을 절대 안 물어. 얘가 애기 때 얘 형제한테 잡아먹히려고 하는 거 내가 구해줘가지고, 물이랑 밥도 애기 때부터 내가 내 손으로 먹여서 키웠거든. 그랬더니 그냥 사람 손 보면 좋은 건 줄 알아. 두려워라기 칼이도 안에서 흥미가 Salt 오우치. 형아, 안녕해. 공아. 안노니? 잘자, 콩이. 오! 쿠키 밥 다 먹었네? 잠깐만요. 이제 이러나? 쿠키 밥 먹었어. 쿠키야, 밥 줄게. 밥통을 쏟아버렸어, 내가. 근데, 면스터 밥 이만큼 주는 거 맞아? 이만큼 주는 거 맞아? 나 항상 이만큼씩 줬는데? 자, 밥통. 밥이 왔어요, 고니야. 어? 너무 많아? 이렇게 주면 안 돼? 이거 조금 아니야? 되게 조그만데? 사람 식사 주는데 사람 이만큼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한 번 주면 되게 오래 먹어. 아니야?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알았네. 변소도 치워줘야겠다. 쿵아, 변소 치워줄게. 엥? 쿵이 당황. 응? 뚜껑이 어디 갔지? 여긴 내민신처였는데, 뚜껑이 어디 갔더라? 우리 똥 싸게, 쿵이. 변소 깨끗이 해줘야지. 역시. 왜 이렇게 구마 이거 다닫을게 다닫을게 나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햄스터 처음 봐가지고 얘 사람 되게 좋아해